이준석은 멸종위기종이요? 이준석은 정치인인데 왜 멸종위기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을까요?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똑바르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기호 7번 개혁신당은 멸종위기종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정당입니다. 소신 있는 멸종위기종 정치인들을 꼭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얘기하면서 멸종위기종 정치인이다.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천아람 위원장 얘기죠. 멸종위기종 정치인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호소입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호소해요. 그리고 이게 며칠 된 거죠? 지난 7일인데 이준석 대표의 어머니 아버지가 유세 현장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가고 그때 흘렸다 어쩌다. 결국에는 본인의 아들 지금 후보가 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호소라는 거예요. 눈물의 호소가 나왔어요 지금. 눈물과 멸종위기종 살려달라는 호소.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와 약간 연배가 비슷하신 여선웅 전의 총관.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멸종위기종이라는 자평까지 하면서 읍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낙선할 경우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도 만약에 뺄지를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 행로가 불투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의힘 보수 계열 전체가 약간 좀 위기론에 빠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설사 뺄지를 못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득표율 지금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선전화한다면 그래도 아예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낙선하더라도 그래도 정치적인 생명줄은 좀 이어져 있고 뭔가 제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화성 의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화성 동탄에 나간 선거 지역구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조금 있거든요.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한다면 낙선을 하더라도 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정치인에 대한 소구력은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인데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자 아까 화면에 보면 이준석 후보의 부모님이 등장했던 모습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도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에는 내가 배합하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내가 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제수영 의원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면 낙서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제가 비유하면 대문을 통과해야 안방 구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문을 통과해야 안방 구경하려면 대문에 들어섰어야죠. 대문을 통과해야 안방 구경하는데 이 대문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방 구경이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사실 지금 출마한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연령대의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이번에 인근한 이원욱 의원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구나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게 생각하고 그쪽 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일종의 대구 같은 데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거기서 뭔가 떨어지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했으면 보수의 서사가 기록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당선 가능한 지역에 와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버렸다면 그거는 명분도 신뢰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가지고 저는 어쨌든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지금 막판 역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이 고비를 넘긴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는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고비를 넘긴다는 걸 혹시 당선이... 당선이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3세대 정치인이 우뚝 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고비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상당한 또 긴 시간을 또 고난의 행군을 또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든가 22대 국회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만들었던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과반이 된다 그러면 정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중립의 정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상식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살아남는 것이 무조건 이준석 대표만이 생각해야 될 가장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두 분도 좀 들어볼까요? 우선 박수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에서 장명을 잘 못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1번 공영훈 후보나 2번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이번에 낙선하면 그냥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 그냥 멸종입니다, 이분들은. 정치를 안 하셨던 분이 이번에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공영훈 후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공영훈 후보, 한영민 후보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한영민 후보도 두 분 다 당으로부터 영입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전문가 분야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이번에 낙선하면 그냥 멸종이에요,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낙선하더라도 어쨌든 비례의석이 있는 정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럽이에요. 우리가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권에서 사라질 뻔했다가 다시 기사회생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시 정당에서 기회가 주어질, 정치권에서 기회가 주어질 건데 공영훈 후보나 한정민 후보는 정치권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균형감 있게. 사항이 다르다? 네. 저기 동탄에 계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임희찬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결과가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고 비례에서 한 두세 석일 낸다. 한다면 금상을 첨화겠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이다. 최선이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정말 제3지대 정당으로서 여러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도 결과가 좋지 않고 비례 의석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없었다면 그러면 긴 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운 미화 계력진당의 어떤 합당과 분당 과정을 보면서 그 정치권 주변에서는 역시 이준석이다. 이준석 대표와 무엇을 누가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독선적인 이미지가 또다시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나가서 제3지대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긴 휴지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지금 만 39입니다. 40대를 통째로 날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서 정치를 할 건데 그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향후 이준석의 행보를 가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준비된 분은 한때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았다가 금방 헤어졌죠. 이낙연 대표. 지금 새로운 미래입니다. 일단 상황 좀 볼까요. 최근에 공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뤘던 여론조사인데요. 하나 좀 확인해보죠. 보시면 지금 이낙연 대표는 지역구 출마했잖아요. 광주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낙연 대표 쭉 보시면 이게 지지율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여의치가 않네요. 이게 지금 상황이 17% 정도까지 나오는 지지율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 상황도 좀 볼까요. 비례정당 관련된 지지율인데요. 새로운 미래 보시면 4%, 3% 정도예요. 지금 여기서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힘들다고 약간 상황이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광주 특히 광산 지역의 주민분들도 역시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제1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는 그 생각이 일단은 견고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전히 지난 대선 당시에 이런 이낙연 책임론, 이낙연 악마와 이낙연이 돕지 않았다는 이런 뭔가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박지원 교수님, 이낙연 대표는 호남 출신 정치인, 호남의 주자 항상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새로운 미래에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광주에 출마했는데도 호남 쪽에서의 반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네요. 호남은 누가 뭐라도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그것이 정권 심판이 목적이라면 부산 출신 후보라도 대통령을 만드는 게 호남이에요. 그래서 탈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왜? 이번 총선은 뭐니뭐니 해도 정권 심판론 선거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순간 정권 심판론의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반류를 했는데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래도 일관됐으면 저는 좀 나았는데 입장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국민 여러분께 제3의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탈당의 통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진짜 민주당입니다. 이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요즘에는 나중에 야당은 다 하나로 합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도대체 호남 유권자들이 과거에 잘 나갔던 군무총리와 대선 후보, 차기 후보 1위 여론조사를 달렸던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비참한 행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는 사실상 은퇴 기로의 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고 또 그나마 그 잘못된 선택도 입장을 계속 바꾸면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지금 거의 기로의 선, 그런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최수영 전 의원님 한 40여초 남아있는데요. 이낙연 대표, 총선 뒤의 이낙연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그러면 사람이 이번에 원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명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대 가치 같은 것들을 후광으로 달고 다녀야 되는데 과연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새로운 미래 이번에 지역구에서 만일 김종민 후보가 당선되면 비례해서 또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 연동형이, 준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낙연 대표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이라 22대 국회 개헌 후에 이낙연 대표의 모습이 참 저도 짠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대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방송은 역시 MBN 대표 방송은 역시 MBN